자 안트로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이 꽤 깊게 나타나고 있죠 안트로젠은 다른 제약 바이오 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폭이 좀 큽니다 한 3%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트로젠이 조정 중 일때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의 크기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먼저 안트로젠의 현재 상황을 보면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외국인이 5.7% 정도 시총이 6,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PBL이 9 정도 되고 있죠 상장 주식수가 87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87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죠 당뇨병 족부괴양 치료제 내년에 미국에서 FDA 신속허가를 추진하겠다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한번 했다가 위에서 많이 짓눌렸습니다 많이 짓눌렸죠 자 지금 이성구 대표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줄기세포 이용해서 붙이는 약을 개발 중이죠 시트지처럼 붙이는 그런 약을 하고 있는데 자 국내 임상 3상 미국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올해 8월 달에 미국에서 3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가 됐습니다 지금 알메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제 뭔가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조단이 블록버스터 신약 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미국에서 당뇨병성 족부괴양 치료제 신속허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패치죠 당뇨병성 족부괴양 치료제 패치인데 알로 ASC 시트죠 자 그래서 이게 임상 3상이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 2상 하고 있는데 얘가 알메스로 지정이 됐죠 미국 FDA에서 알메스로 지정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 승인되면서 지금 FDA 심사 그리고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메스로 지정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43개 밖에 되지 않죠 그 중에 이 안트로젠에 알로-ASC 시트가 이렇게 선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알메스로 지정이 된 부분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고 전세계 43개 밖에 아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지금 지정을 해 주지 않은 그런 게 알메스인데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뭔가 좀 될 것 같다 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뭔가를 발견 했으니 FDA에서 인정을 했을 거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주가가 3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많이 올라섰습니다 올라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계속 조정을 좀 하고 있죠 조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음봉을 길게 막고 지금 계속 조정을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8월 달에 FDA 하고 첫 미팅을 한다 그러죠 지금 알메스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이상 조건과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3상 조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 임상 3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0명 환자를 추가해서 내년 6월 개 이상을 마치고 신속화가를 받는 게 목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 6월 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안트로젠에서 반박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 2상이 끝나는 대로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정정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시장성이 이제 상당히 크죠 지금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메스로 지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당뇨 당뇨병성 족부계양이 사망률이 암 암 그 다음에 이 당뇨병성 족부계양 그 다음에 암 암 이렇게 지금 사망률이 3위에 오를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족부계양이 발생하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은데 절단을 하고 나면 생존율이 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국내 시장 이제 1조 정도 되고 미국 시장 17조 정도 되고 전세계로 하면은 좀 더 크겠죠 아무튼 이 두 군데만 해도 18조 시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 파스처럼 한부에 붙이는 제품이고 그러면 이제 파스에 줄기세포를 심어서 붙이면 피부를 타고 들어가서 신경까지 피부와 신경까지 치료를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gmp 인증도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죠 임상 이상을 마무리 하고 나서 마곡 공장에 미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cgmp 인증 추진 그리고 지금 알맷으로 지정되고 나서 중국 10대 제약사에서 중국 판권을 우리한테 좀 넘겨 달라 이런 문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 알맷 지정이 되었고 선공간은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제약사에 넘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건이 좀 싸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판권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자신감 있죠 회사가 그리고 시장 크게 18조 수준인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임상 이상도 내년 한 6월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18조짜리 시장인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6,300억 이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배팅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제 좀 보면은 회사 내용은 정말로 좋습니다 회사 내용은 정말로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자 그러나 지금 주가의 기술적인 위치로 본다 그러면 알맥 지정 소식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에서 상당히 단기간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지금 금방 봤던 저 소식이 나오면서 시작이 13% 시작을 하고 19% 거의 20% 까지 갔다가 한번 눌려줬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또 4% 빠지고 오늘도 3% 빠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조정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제 좋은 소식 금방 봤던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고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왔죠 그러고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찍어 누르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를 할 때 보면 21선이 지금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은 지금 5일선은 이제 거의 좀 하향이탈을 한번 했었죠 여기 했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5일선 11선을 하향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횡보를 좀 좀 더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20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20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11선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마중 나갈 가능성도 뭐 있긴 있을 겁니다 마중 나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당히 하반경직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고 분위기죠 자 그렇게 해 봤을 때 이 안트로전도 상당히 이제 한번 2018년도에 강력하게 올랐다가 24만원까지 갔다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알맥 지정 이슈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3주 오르고 지금 지난주 조정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첫 첫날이죠 첫날인데 지금 음본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요런 분위기인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좀 본다면 시장 크기나 성공 가능성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지금은 단기로 일봉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뭐 1% 가까이 0.9% 하락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는 뭐 아주 안 좋은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좀 2차 유행 우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안전한 섹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안트로전 지금 올라오기 많이 올라왔죠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좀 관찰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0선이 20선이 요렇게 올라올 때 20선을 살짝 깨거나 20선을 터치하는 그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번 주가 지금 이제 당뇨병 관련 학회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죠 그러니까 헬릭스미스가 당뇨 학회가 이번 주 진행이 이제 되죠 그러다 보니 헬릭스미스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당뇨병이라기 보다 당뇨병성으로 인해서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족부개양 쪽에 대한 치료제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당뇨병하고 좀 관련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이슈가 있어도 학회가 있어도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모습을 보면 올라가서 계속해서 지금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은 이제 8월달에 이제 미팅을 한다 그러죠 FD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크기 18조 그리고 약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하는 분위기 라서 좀 그렇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21선하고 좀 만나는 그 언저리까지 버텨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된다면 아니면 좀 하락을 한다 해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총이 워낙에 좀 다른 뭐 이런 바이오 주들에 비하면 재료나 시장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올라와서 조정을 한 후에 한번 상방으로 계속 방향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이번 시 안트로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